2023년 6월 13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고덕강일 3단지 2차 사전예약 공고가 발표됐습니다. 고덕강일 3단지를 눈여겨보신 분들은 특불공급과 일반공급 접수일정을 확인해주세요. 사전예약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덕강일 3단지 2차 사전예약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고자 퀴즈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2023년 6월 13일, 고덕강일 3단지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 주택유형은 무엇일까요? 1번 행복주택, 2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3번 장기전세주택 정답은 영상 안에 있습니다. 참여 방법을 안내해드릴게요. SHTV,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고 인증샷을 캡처해주세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구글 폼의 접수, 질문에 정답을 달고 인증샷을 제출하면 이벤트 참여 끝! 참여기간은 2023년 6월 16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2023년 6월 28일입니다. 추첨을 통해 20분에게 경품을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유익한 정보, 즐거운 소식으로 인사드리는 SHTV가 되겠습니다.